훈련 시간 동안은 뭐 야구 쪽으로 훈련하는 게 힘들었는데 좀 힘들긴 했는데 자기 정비 시간이었어요 그때 뭐 이렇게 필드웅전? 이제 선거랑 상장하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거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WTL 같은 거? WTL는 못 했어요 공은 언제부터 만졌어요? 공은 나와서 이제 뭐야 9일날 제가 나왔거든요 이제 나와서 이제 오늘 불펜 예정대로 하시나요? 아니요 오늘 불펜 안 돼요 오늘 캐치볼 정도만? 아무래도 대표팀에서 좀 길게 던지는 투수 중 한 명으로 꼽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4주 공백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본인이 네 근데 어저께도 던져봤는데 일단 몸이 되게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지금 그래서 투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던지면 느낌이 있거든요 살 상태가 어느 정도나 어느 정도나 근데 지금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몇 번 더 던지면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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